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와 근데 칼날 폭풍이 진짜 웃음소리는 지존인 것 같아. 그냥 엄청 묵직하게 잘 들리거든요. 들어보시면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굵으면서 웃을 수 있지? 아 제 스파킹 날라올까봐 두렵다 그냥. 응 안 두려워. 나 6렙 타이밍이야 이녀석아. 엉뚱한 스승을 따라. 제드가 고맙다고 너무 약으로 본 우리 제이스 형님이 큰 코 다쳐주면서. 3백 원이 모자란데? 제이스가 한 번 더 죽어주려나? 한 번만 더 죽어주시면 안 돼요 제이스는? 저 3백 원이 모자란네. 저 3백 원은? 아 다행이다 나이스. 저 3백 원이 모자. 저 3백 원이 모자. 나이스. 콜라. 저 2백 원이 모자. 됐어 아 바나나 개잘.. 빠질 걸 그랬나 그라가스 잡을 각을 보고 있었어가지고 아쉽긴 하네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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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 와 나 진짜 내가 못했네 나 진짜 못했나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 아 진짜 알리스타 분 딱 후로 이제 살기 싫어졌어 갑자기. 아 여기 봐주세요. 여러분 아 아 놀랬잖아. 레이킹아 아까 이레이킹이 미드에서 나잠하려고 헬브하다가 죽은게 좀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유관스럽게 다시 한번 보여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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